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비교해봤을 법한 그런 주제를 좀 가져와 봤고요. 자 삼성전기 그리고 LG노텍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LG노텍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를 직접적으로 스캔하면 노란톡 채널 추가 등록 바로 가능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딱 세 글자만 보내주게 되시면 노란톡방 바로 초대해드릴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투자 정보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 LG노텍 전격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LG노텍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후보군들이 좀 되겠는데요. 삼성전기 LG노텍 두가지의 동시에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 쪽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기 쪽은 삼성전자 쪽에 많이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에 좀 치중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이라는 공통점이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삼성전기는 MLCC에 대한 부분들을 더 주력으로 추적을 해야만 정확한 주가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의 주가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애플의 주가보다도 오히려 애플의 실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의 지금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둬야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 LG 아까 말씀드린 대로 MLCC에 좀 연동되는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프를 보면서 MLCC와 굉장히 연동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LG노텍 대비 전장 부품에 대한 비중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노텍은 애플과 연동되지만 애플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그래서 애플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하면 주가가 크게 급락해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LCC 과거 사이클 분석을 토대로 삼성전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말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이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국내 고객사 아까 지금 보시는 대로 99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지금 주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MLCC 수출 금액과 삼성전기의 주가 상황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커플링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국내 고객사 위주로 스마트폰이 성장세를 기록했었던 2007년과 2009년에 큰 폭의 MLCC 가격 인상이 있었고 이 당시에 삼성전기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국내 고객사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하고 뭐 에나 약세를 토대로 일본 MLCC 출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가격 자체가 크게 다운되었을 때는 삼성전기 주가 역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출하량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애플도 지금 애플 14, 포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판매량 자체가 좀 저조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조금 부진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어느 부근부터는 사실 선반영대에서 지금은 좀 주가가 탄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작년도부터 주가가 크게 빠졌었던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으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MLCC가 매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려 지금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MLCC 비중을 크게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LG 노텍과는 주가가 굉장히 좀 상이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MLCC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휴대폰용 MLCC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휴대폰용 MLCC 쪽으로는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 경영진 입장에서도 전장용 MLCC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1년도 매출액만 하더라도 3760억 정도가 지금 전장용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22년도 무려 1년 만에 5930억 정도로 크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MLCC 재고가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반등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재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여행도 쉽게 다니고 그리고 하다못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소비가 어디 쪽에서 많이 집중을 될까 앞으로 어디 쪽에서 늘까라는 부분 때문에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이런 것들도 크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발 소비증대는 사실 휴대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불경기가 오다 보니까 휴대폰 사용을 보통 2년, 3년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하셨던 소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년, 5년, 1, 2년 더 써버려요. 그래서 그 주기가 언제 발생해요? 올해 내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리 이제 실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세는 확실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이제 표에서 보시는 대로 삼성전기 지금 적용차별 영흥간 MLCC 매출 추임이 전망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장용 쪽으로 좀 크게 확대되겠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는 향후 투자 정보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다! 나는 문자 샵 3772로 직접 노란톡방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게 되시면 노란톡방 추가해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삼성전기 연결기준 영업실적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는 총 세 가지 사업부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쪽은 FCBGA 기판이라고 해서 사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판 쪽에서 지금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존에 생산했었던 기판에서 훨씬 더 넘어서서 영업이익률 최소 15% 많게는 25%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는 꾸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까지는 꾸준한 성과,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부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잡혀있는 OPM은 18%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한 1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꽤나 보수적으로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쪽이 선두주자인데 일본 쪽과 마찬가지로 지금 LG 노텍보다도 삼성전기가 이쪽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OPM은 20에서 22%로 잡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학통신 부문은 OPM이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XR기기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도 좀 관목할 만한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화, 북미 시장이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 리오프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진했던 시장이었는데 올해 내년도에는 그래도 괜찮은 소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의를 좀 해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올해는 사실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못한 실적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작년보다도 조금 더 높은 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승 여력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 실적 및 주요 투자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성장할까? 과연 올해의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삼성전기를 투자하는 기관들은 내년 실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024년도에 매출액 9200억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980억 정도로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어서 올해 주가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 매출과 이익의 회복에 대한 추정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익률 높은 FCBGA 기판에 대한 비중이 확대된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쪽으로 지금 고부가 가치예요. 그래서 폴디드 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카메라 모듈 대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된다면 이익률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PBR 수치도 보게 되면 역사적인 1.3배에 정말 초저평가된 상황입니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PBR이 지금 2.4배 정도였는데 지금 1.3배까지 내려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앞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삼성전기 12개월 폴드 PBR 밴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표에 보시는 대로 지금 상단에서 한참 내려와서 지금 중앙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다못해 하단부에 거의 접근한 주가 상황까지도 한번 도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PBR 밴드를 볼 때 상승 여력은 지금부터 최소 30% 정도가 열려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하단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도 업사이드 즉 상방으로 열려있는 투자가 가능한 것이 삼성전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실족 좋아질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내년도 그리고 하다못해 내후년까지도 바라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앞으로 IT 기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존에 이제 숫자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한 6개월 1년 더 선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를 좀 해볼 때 삼성전기의 올해 주가는 충분히 이제 선방할 수 있고 상승적으로도 한 30%는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이제 LG노텍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LG노텍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꽤나 이제 속이 상하는 그런 일이 최근에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제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들 마음고생들 하셨을 텐데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유가 정확하죠. 이유는 이제 4분기 실적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폭스콘에서 이제 생산 차질 애플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이 폭스콘에서 생산 차질로 인해서 비용이 이제 크게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사실상 아이폰 14 모델 자체가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LG노텍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같이 이제 무너졌던 이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전기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2023년도 올해 실적과 내년도 24년도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듯 삼성전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꺾이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영업익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올해 작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성과가 좀 더 날 수밖에 없겠고 24년도에도 영업익이 1500억 정도로 그래도 22년도에 대비했을 때 약 20% 정도의 성장성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실적 전망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쉽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더 크게 환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따라서는 좀 좋은 주가 전망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사업 부문별 영업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간략한 수치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매출과 이익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폰 15 모델도 당연히 진행을 하겠고요. 폴디드 줌 카메라가 적용이 되기 시작할 거고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률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ASP가 증가가 되겠죠.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부터 그것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지금 LG노텍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판사업부 같은 경우는 북미 고객 부진으로 지금 일시적인 이익률이 좀 감소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기에 비해서도 투자 집행이 많이 부족해요. 삼성전기는 1조 6천억 정도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한 반면에 LG노텍은 1조 원이 좀 채 되지 않게 지금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좀 차이가 좀 벌어질 여지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PM 20%, 25% 정도 되는 사업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LG노텍도 영위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긍정적인 모멘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노텍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장 부품 쪽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범 LG가 해서 아시는 대로 전장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지 늘려가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파워트레인, 조명, 임포테인먼트까지 지금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차량용 모터, 센서, 카메라, 모듈까지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부터 시작해서 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이 프레임 속에서 계속적으로 교체 시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듬뿍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서도 밑에 뉴스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LG노텍도 전장 부품 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 증가한 4200억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이런 기아,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LG노텍이 또 담당할 여지가 있겠고요. 애플카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가 상황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애플카가 어느 정도 또 이런 가이드가 나왔다라는 게 또 제시가 되게 된다면 올해 또 주가가 좋아질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노텍의 지금 현재 PBR, 밴드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하단부에 거의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미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쉬고 하반기에 이제 크게 또 올라가는 형태로 주가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을 정확하게 확인된 시점에서는 사실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LG노텍의 지금 현재 주봉 차트입니다. 아 정말 정말 재미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전에 이제 최고적임이었던 41만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한 30% 정도 주가가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24년도 내년 실적 대비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PR 수치 5.5배 정도만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40만원 주가는 무조건 회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책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셔서 채널톡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의 이제 투자 정보 계속 더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 샵 37715 이수범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 초대해드릴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만큼 여러분들 투자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LG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두 군데가 모두 지금 해당되는 이슈 부분인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깊숙하게 지금 보고 있는 시선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려보자면 세상을 바꿔놓을 XR기기가 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자 LG노텍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모듈 쪽이 굉장히 사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XR기기 시장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좀 해가고 있는데요. XR기기 시장은 지금 현재 21년도 1100만대 시장에 불과했었는데 25년도 무려 약 4년 만에 1000%가 넘는 성장입니다. 정말 가히 정말 수치 자체가 1000% 텐베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장 전망이 XR기기 시장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아시겠지만 메타, 소니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IT 제품을 생산하고 내고 있었던 주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이제서부터 투자를 해서 제품이 출시되는 시기부터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애플이 하반기 X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고 삼성이 연내 XR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뛰어들 때 저는 비로소 이 시장은 본격적으로 팽창한다. 빅뱅이 올 것이다. 전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후발 투자는 지금까지 충분히 메타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먼저 감내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스펙, 성능, 편의성들을 증대시킨 제품들을 가감없이 출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애플과 삼성 누가 더 여기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할지가 앞으로 삼성전기 LG 노텍의 주가에 좀 편가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결국은 삼성은 삼성전기 그리고 애플은 당연히 LG 노텍이겠죠. 그래서 누가 더 XR 기기 시장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디바이스, 퀄컴칩, 구글, OS를 결합한 XR 생태계 빅뱅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는 540조 25년도, 25년도에 540조 시장에서 2030년도에 무려 1700조 시장으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성장이 끝이 아니라 30년도까지도 무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챗봇도 마찬가지였지만 MS라는 큰 기업이 뛰어들어서 테마가 형성됐듯이 XR도 애플과 삼성이 뛰어들어야만 본격적인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LG 노텍과 삼성전기,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MLCC 사업 비중이 6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고 감소 및 가격 반등이 주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LG 노텍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삼성전기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PR이 지금 현재 5배 정도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저평가를 무기로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과 애플의 XR기기 경쟁에 따라서 주가는 앞으로 10위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확인 전에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에서 오늘 LG 노텍과 삼성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자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 채널 추가 아직도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빠르게 서둘러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